헬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노래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릴까요? 아 노래? 이게 뭐지? 아시는 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보고있네요 어 저는 지금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음 12시부터 기다리셨구나 어 여기는 한국의 가평이란 곳인데요 했는데 오래 기다리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말하는게 되게 어려운 거네요 어떡하지 번역 좀 해줘 봐 내 말을 못 알아 들으시겠대 잠깐만 그건 약간 어떤 어떤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죠? 제 머리를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머리 흔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라방을 얼마만에 익힌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도 대답이 없죠? 질문 아주 신선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지르십니까? 광고하며 광고하게 됐네 저는 지금 여기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11시가 돼가지고 한국시간 3시에 맞춰서 방송을 켜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출연하기 싫어하는 회사 식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솔아 힘내지 말고 대충해 덥지 않아 네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쓰셔야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됐죠? 저는 이제 끌게요 저는 끄고 오랜만에 웨이크 보드를 좀 타고 저녁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대본도 좀 보고 저희가 사실 대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들께... 싫은 거거든요 그... 연결이 잘 안가고 정보이 아니라 너무 잘 안가고 물어보는 너무 잘 안가고 여기가 네